이하정 씨는 잔치 때문에 고민이라고 들었는데요. 그러니까 그 정준호 씨가 또. 워낙 마당발이고 인맥이 넓다 보니까 저희 결혼식 때도 한 2,000분 가까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고요. 우리나라에서 마당발 쪽으로 한 탑3가 우리 정준호, 조영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. 맞아, 맞습니다. 박경림, 우리 정준호. 마당발 탑3 있어요. 그래서 첫째 시우기 때 돌잔치 때도 1,000분. 돌잔치인데. 돌촌은 정말? 돌촌 쉽지 않은데.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도 되나? 그런데 본인이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 그렇게 모신 거예요. 추린 게 그 정도면.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. 가만히 오른데 전화가.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어. 그랬는데 이제 둘째를 낳았잖아요. 6월이면 돌이거든요.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. 아직 인원을 할지 말지도. 고민이고. 고민이고. 만약에 초대를 하면 몇 분을 모셔야 되나. 둘째니까 둘째는 또 안 하는 집들도 많고 하니까. 괜히 우리도 둘째까지 이렇게 하면 좀 민폐인 것 같고. 그런데 정준호 씨는 그게 만약에 너무 진짜 돌잔치에 와서 아기 얼굴 보고 싶고 진짜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. 초달 안에서 못 오면 그분이 섭섭해 할까봐. 그렇게 서운해한 사람 없는데. 생각보다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서운해한 사람 보지 못했어. 이런 게 쓸데없는 비교라고. 섭섭한 척은 할 수 있지만.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. 그분은 척이야. 나는 경조사 연락 안 했다고 왜 연락을 안 해.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. 그래. 그래.